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아기 메뚜기 삼형제가 살았어요. 병을 앓던 엄마가 죽기 전에 아기 메뚜기 삼형제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종이니 불을 먹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하지만 첫째는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며 집을 뛰쳐나갔고 둘째도 나도 고기가 먹고 싶어 라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착한 셋째 막내만 집에 남아서 풀을 먹고 살아갔죠. 첫째는 계속해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다 보니 뒷다리의 점프력이 사라진 대신 앞다리를 갈퀴 모양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먹잇감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큰 눈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런 첫째는 오늘날 사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첫째형처럼 몸집이 크거나 힘이 세지 못해서 다른 곤충들을 잡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곤충을 먹거나 풀도 함께 먹는 여치가 되었지요. 막내 셋째만이 현재까지도 풀을 먹고 사는 메뚜기가 되었답니다. 끝!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지금까지 먹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진화된 사마귀, 여치, 메뚜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할 만inda 적합과 누 num자 Two 그릇다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